집에 와서 보니까 헬멧에 새똥으로 맞았습니다. 2022년 8월 16일 평일 점피고요. 첫 콜을 받아서 픽업지로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날은 날씨가 정말 더웠습니다. 물을 얼려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금방 녹았습니다. 금방 녹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요 대단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대행콜이 많아서 대행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와 근데 이날은 정말 더웠습니다. 덥다는 말밖에 안나왔습니다. 도로에서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요. 오늘은 도로 위주로 편집을 해봤습니다. 도로도 안녕하세요 배민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픽업지는 처음 왔을 때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배민커넥트 맵에 표시된 위치는 아파트 단지 아닌데요 실제 위치한 곳은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아파트 상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일정도 많아요 그는 걸까진 일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많이 보인다 이준에선 오랜 곳에 짱든지 안녕하세요 배민원입니다 뱀뱀뱀 그리고 타면을 보인다 배민 커넥트콜도 많이 했구요 마지막까지 배달을 열심히 했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 헬멧에 새 똥으로 맞았습니다 저는 몹시 기분이 안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